죽은 감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불교의 연기법과 공사상을 바르게 해석한 책이다. 본디 죽은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산 것만이 연기에 의해 생명을 이어간다는 공사상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죽은 감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무상무하로 본 기존 불교의 공사상을 연기법에 의한 창조로 재해석한 책으로써 매우 흥미진진하다. 부처라는 것은 깨우침 그 자체이자 누군가를 특징적으로 가리킨 것이 아님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나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불교를 좋아한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운문선사의 가르침과 용화선지식의 공사상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작은 부처로서 지옥을 극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온전한 가르침은 현생연기와 공성의 자각이 있다. 나는 공성의 주체임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행을 실천하고 연기했는가에 따라 그 업의 과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다. 종교의 가르침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 기복신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죽은 감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기존 불교의 연기와 공사상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꾼 책이 될 것이다. 죽은 감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용화지역